방구석 미션을 이어서 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2i2 맞습니다.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2i2는 2i2라고 하고 4i4도 4i4라고 하는데 8i8은 또 8i8라고 안하죠. 그리고 18i20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18i20 이렇게 안하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뭐 2i2, 4i4 이렇게는 또 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적어도 그렇잖아. 뭐 그 2K, 4K 하는데 8K 한 글자를 좋아하는 건 그냥. 이게 성격이 급한 거에 좀 있는 것 같고 정보 전달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편한 대로 부르지 않나. 같은 한 글자라도 기수 서술을 또 맘대로 쓰는 게 2꼴 2어시. 2꼴 2어시 라고 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가네요. 둘 다 뒤에 붙는 건 영어인데 기준이 없어. 그러네요. 그렇죠. 2꼴 2어시. 2꼴 2어시. 이상하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고. 2꼴 2어시. 잘 안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는 2i2, 4세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솔로 하고 조금 기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별표 쳐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i2부터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네가 제공이 됩니다. 이 개인의 원격 제어 프리앰프. 그리고 이쪽에 오토게인과 클립 세이프 모드로 테이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디자인된 출력 미터링이 가능한 다이나믹 게인 헤일로로 스칼렛 게인 헤일로를 더 모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밑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2i2. 뭐가 되냐. 솔로에서는 안되고 2i2에서는 되는 거. 출력 미터링 그리고 오토게인 클립 세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제공이 되고요. 위로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런 것들 같이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저 노이즈 프리앰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i2죠. 여기에 개인 범위 69dB 그리고 하이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레벨을 알아서 해주도록 이게 이제 오토게인과 클립 세이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뭐 중급자 이상만 돼도 이게 뭐 클립이 뜨지 않게 알아서 개인 설정을 하는데 초보자 때는 어느 정도로 녹음을 받아야 되는지도 사실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소스 그 보면은 막 볼륨 이 오디오 파형 자체는 작은데 다 이미 클립 떠갖고 박사가 있는 거를 그냥 파형만 작게 떠갖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런 오토세이프 오토게인과 클립 세이프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좀 더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감탄했었던 프레젠스와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제가 기타는 프레젠스 보컬은 하모닉 드라이브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1, 2, 3, 4 안하고 그렇게 딱 받아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헤드폰도 플레이백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같은 헤드폰 앰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0dB의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AD컨버터가 120이에요. DA는 130입니다.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럼 130으로 여기 쓸만한데 이걸 또 120으로 썼어요. 네 루프백 기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주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 라이트 컨트롤 2 빠른 시작. 네. 그리고 또 환경에 또 좋대요. 아 그래요? 뭘 했는데 환경에 좋대요. 재활용 썼대요. 아 그래요? 재활용 알루미니야? 제품 패키지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이 외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2i2 확실히 조금 옆으로 넓어졌죠? 네. 여기 1번, 2번 채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48V를 켜게 되면 은총씨가 박수를 딱 치면은 마이크에서 이렇게 수음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게 한번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주황색 쭉쭉 하죠? 시창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토 기능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풋 볼륨을 여기서 이렇게 잡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잡고 작게 잡고 하는데 여기서 오토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네. 연총씨가 이렇게 치면은 인풋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토를 클립 없이 받을 수 있게 소스를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셀렉트, 48V, 인스트 여기 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볼륨 그리고 USB 마크랑 여기 스테레오. 다이렉트 모니터 이렇게 있고요. 헤드폰 옆에는 경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레드 메탈로 되어 있고요. 뒤도 패킹!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캔싱턴 락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V, 이 아답터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USB,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LR, 인풋, 멀티 인풋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역시 예뻐요. 상세 스펙 보시면은 프리앰프 개수가 두 개. 그래서 2i2입니다. 팬텀 파워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런 것들 2채널, 2채널, 에어모드, 오토게인, 클립세이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총 인아웃 개수가 루프백 입력 포함해서 4x2. 그리고 버스 파워 지원이 되고요. 192kHz까지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라인 출력, 밸런스가 120까지 나오는. 그리고 AD 컨버터 120, DA 컨버터 130. 자 이렇게 스펙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붙었어요. 319,000원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초심 자택 고민해 볼 만한 가격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더 얹어서 구스를 하나 더 좀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매할 때 무조건 저렴한 것도 내 상황에 따라서 구스를 좀 파악하셔라. 그러니까 그것이 좀 많은 용도에 기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구스가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두 개밖에 없는데 가격이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쓰는 환경에 있어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꽂아둬야 될 게 많은 상황에서는 또 구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아 뭐 뺏다 꽂았다 하면 되지 뭐 하는데 그게 진짜 귀찮아요. 정말 귀찮습니다. 정말 귀찮고 그냥 연결을 해두는 게 최고고요. 그게 작업의 효율 향상이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2i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솔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또 2i2를 보시면서 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실 수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황을 다 모르니까 10만 원만 좀 더 얹으면 10만 원만 좀 더 얹으면 구스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하이즈 있고 멀티 임프트 있고 멀티 임프트 두 개 있잖아요. 프리앰프가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거는 악기 아예 관심 없다. 보컬이야 나는. 그러면 솔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뭐라도 어쿠스틱 기타라도 하나 그래도 좀 치면서 한다. 녹음이 필요한 악기가 하나 더 있다. 라고 하면은 투 채널 가시고요. 일렉 기타를 치고 멀티 이펙터나 뭐 보드 장비를 쓴다. 사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가실 테니까 네. 어차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외부 장비 키보드도 연결해야 되고 뭐 모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8구, 16구, 16구가 멀티 임프트로 있는 건 거의 없으니까 멀티 임프트 8구까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스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엉덩이 띄고 이거 하는 순간 이미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할 녹음을 내일 미루게 되고 작업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여러분은 구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다 꽂혀 있어야 돼요. 다 꽂혀 있어야 돼요. 다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고 기타 도사 옆에 있어야 돼. 맞아요. 일어나서 들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치우고 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극강의 효율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장비는 항상 손뻗음 닿는 곳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타를 다 벽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의자로 드르륵 밀고 가서 쓱 꺼내면 되니까 아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잘하고 띵 time.